다 왔어요. 삼촌도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혼자 먹어도 될까요? 화면.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? 저 목살 짬뽕이랑 돼지튀김 미니 주세요. 짬뽕이랑 돼지튀김이 맛있어요. 여기 예전에 친구가 한 7, 8년 전에 친구가 여기서 일했거든요.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 뒤로도 이제 점점 맛있다고 유명해져서 지금은 마산에서 유명한 짬뽕 가게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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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료인가요? 아 치마 제가 가져갈게요. 목살 짬뽕 미쳤죠? 돼지튀김. 탕수육이랑 비슷한데 진짜 맛있어요. 입술가니까 100% 체크가 돼지튀김. 이게 맛있어. 목살이랑 같이 안절마도 되겠는데 엄청 고소한데 바삭히 탕수육에서 훨씬 더 바삭하고 고소한 이건 뭐지? 소스 집도 많이 찢은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 맛있는데 맛있으면 좋겠어요 맛있습니다 소스 고소하기 고소하기 요리 고소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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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살 너 진짜 부드럽고 고기맛이лект아야하나 고기맛이 propriet 값해요 맛있는 먹사 굶어 먹방 cog 고춧가루 고춧가루 자신 &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 집 드릴까요? 에스рупnehmer 겨욕